항상 이거 그때 뭐 규현씨도 한번 나오고 규현씨? 사람 안 봤네. 아 희철씨였나? 누굴 보고 누굴 보신 거예요? 지금. 사람 안 되겠구만. 제가 지금 약간 지금 조금. 벌지 마셔요. 벌지 마셔야 되겠구만. 그런 얘기 할 겁니다. 벌지 마셔요. 규현이는 아직 안 나왔어? 규현이는 안 나와요. 규현이는 안 나와? 안 나온다고 했어요. 우리가 막았어요. 막은 거야? 아니면 본인이 안 나오겠구나. 안 나온다고 했고 우리가 나오지 말라고 했고. 규현이는 네이버 출연 정지입니다. 아 그래요? 아니면 혹시 이번 설에 저랑 동혜씨가 세배하면 세뱃돈 줄 의향이 있나요? 무슨 돈? 아니 세배하면은 지분 주시나요? 아니 정말 여기는 시즌4까지 온 게 용하다니까.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될 것이네요. 그 일이 가져와요. 네 알겠어요.